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세모난교회와 연동교회 등이 소속된 예장통합 서울노회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부모중심 목회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구TV와 노아 선교단이 제1회 대한민국 어린이 찬양 페스티벌 예선전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 교회들이 대거 소속된 예장통합 서울노회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서울노회는 불필요한 조직을 통폐합하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개혁 방안을 내놨는데요. 한국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홍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노회의 이번 개혁안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성도수와 재정은 물론 사회적 신뢰도마저 하락하는 이때 자구 노력을 통해 위기를 탈피하자는 취지입니다. 개혁? 해야죠.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좋은 교회를 만든다기보다는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노회는 조직과 재정, 노회사업 축소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재정 절감을 위해 목회자들이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회와 총회의 사역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노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대거 축소했습니다. 노회 규모가 큰 만큼 반대 목소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으면서 잡음 없이 개혁안이 통과됐습니다. 역사와 규모 면에서 한국교회를 상징하는 서울노회가 이 같은 개혁을 이루면서 다른 노회와 교단들의 움직임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노회는 이번 개혁이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자료를 벌써 달라고 하는 다른 교단들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한국교회의 새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보고요. 서울노회는 앞으로 1년간 개혁위원회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임원 선거제도와 노회원 교육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해 개혁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목회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가정 부모 중심 세판목회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엔 전국 23개 교회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교회학교 사역의 부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박상진 교수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세속적 자녀교육관, 부모의 신앙저하가 교회학교 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부모를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도록 목회구조의 세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부모가 기독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독교적 교육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회가 부모 중심으로 교구를 편성하고 교회학교 부서와 연결해 가정이 자녀 신앙교육의 터전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는 부모 중심 목회를 적용하고자 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맞춤목회 모델 제안과 컨설팅, 목회 자료 제공 등 교회학교 사역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개헌의 의미와 한국교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의 대대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더 나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 법학회가 개헌과 관련해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립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헌이 한국교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식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화목교회 심의성 목사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국가가 종교에 대해 중립성을 넘어 공공성을 신뢰하는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는 개헌의 절차와 실체적 내용으로 개헌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개헌 주도 세력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정보안을 보면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독소조항으로 인식되었던 동성애, 성적지향, 망명권, 동성결혼, 사상의 자유, 병역, 거부권 등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의 사상적 배경, 가치관, 정책 성향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는 개헌이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자리가 됐다며 개헌 논의가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공유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와 어린이 문화사역단체 노아선교단이 제1회 대한민국 어린이 찬양 페스티벌 예선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예선전엔 50여 개의 팀이 참가해 다채로운 찬양곡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예선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찬양축제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예선전에 참가한 팀들은 축복의 사람, 들어보겠니 등 다양한 찬양과 함께 신나는 워싱 모델을 꾸몄습니다. 이날 예선전엔 노아선교단 정례욱 대표와 이기철 찬양인도자, 구TV 노아소년소녀합창단 김은실 지휘자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12팀은 5월 26일 정릉배대교회에서 진행되는 본선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선 진출팀은 노아선교단에서 준비하는 새로운 찬양음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선에선 대상 한 팀, 금상에 노래와 댄스 각각 한 팀, 은상 한 팀, 동상 두 팀이 선정될 예정이며 시상팀은 노아 명예단원으로 임명됩니다. 정례욱 대표는 이번 찬양 페스티벌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군 당국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은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연습 일정도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앞서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와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등을 발표하면서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성기 방송 상호 전면 중단, GP 공동 철수 등의 신뢰 구축 방안이 군사 당국 간에 협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의 대가로 상당한 수준의 제재 완화를 허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힐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고자 한다면 보상은 무제한일 것이라며 모든 종류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북한에 접근하에서 미국은 각 단계 동안 호해적인 경제, 외교, 안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세계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기 폐기와 방법을 놓고 계속된 삽바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 입구에서 주민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3천여 명을 동원해 기지 내 공사 장비 반입을 반대하는 주민 200여 명을 강제 해산하며 주민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명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 측 대변인은 이 사태로 몰고 간 것은 결국 국방부이고 모든 책임도 평화협정을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국방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시급한 성주기지 근무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 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어 경찰과 협조해 오늘부터 공사에 필요한 인력과 자제, 장비 수송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름기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동을 한 뒤 특별검사 임명 등 관련 법률안인 특검법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세 당이 각 당의 안을 만들어 왔는데 내용이 비슷해 특별한 이견이 없어 쉽게 조정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루킹 사건 수사 주체에 대한 국민인식은 특검 도입보다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TV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단신입니다. 명성교회 교인 250여 명이 세습 반대 입장을 천명해온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 총회장이 심호하는 상연교회 앞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었습니다. 또 최 총회장이 서울 동남노회 선거 무효소송과 김하나 목사 청빈 결의 무효소송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는 27일 김하나 목사 청빈 결의 무효재판을 앞두고 기독법률가회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독법률가회는 김하나 목사 청빈 결의는 총회 헌법상의 세습금지법을 전면 위반하는 결의임으로 무효라며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하루빨리 김하나 목사 청빈 결의가 무효한 판결을 선고해 세습이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연합기구로서 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첫 정기총회 이후 비법인 상태인 한교총은 이르면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창립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교총은 문화관광부에 법인 등록을 신청할 방침이며 법인 기본재산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교사운동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은교사운동은 발달장애인 지원이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란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활동 보장과 주거소득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직업재활훈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